지하실의 길을 따라가면 어떤 보물이 숨어있을까? 너무 궁금해지는걸? 이제부터 짱구와 함께 보물을 찾으러 떠나보도록 해요. 지시어를 잘 듣고 해당하는 방향을 클릭해보세요. 오른쪽 말고 다른쪽을 눌러 아래쪽 말고 다른쪽을 눌러 왼쪽 말고 다른쪽을 눌러 왼쪽 말고 다른쪽을 눌러 아래쪽 말고 다른쪽을 눌러 오른쪽 말고 다른쪽을 눌러 왼쪽 말고 다른쪽을 눌러 왼쪽 말고 다른쪽을 눌러 우와 보물이잖아